모여봅시다 일단은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!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틱톡 스테이지 저희 아이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데요 오늘 저희 공연이 코로나19 지친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콘도 틱톡을 통해서 다이브 위드 아이콘 챌린지에 참여했었잖아요 그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, 즐거움이 바로 틱톡 챌린지의 묘미죠 틱톡 스테이지가 끝나도 스마일 위드 틱톡 챌린지는 5월 31일까지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함께 스마일 타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? 좋죠 아까 캡쳐를 많이 봐서 그런지 우리도 지을 수 없다 한번 우리 바비 씨부터 살인미에서 가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갈게요 하나 둘 셋 뾰로롱 오케이, 다음 하나 둘 셋 뾰로롱 오케이 점점 강도가 세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뾰로롱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다음 하나 둘 셋 뾰로롱 아 와우 네 하나 둘 셋 어허 이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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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차례인가요? 하나 둘 셋 네, 됐습니다 세다 네, 이렇게 가는 거죠 네, 다 캡처하셨죠? 네, 그 전에 준의 땀 좀 닦으세요 세수하신 것 같아요 스위트한 척 하시네요 네, 한 척 좀 해봤습니다 네, 오늘 틱톡 스테이지가 여러분의 웃음을 마구마구 생성해드렸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무대 가야죠 바비 씨 네, 그래야죠 근데 그 전에 전할 말씀이 있다고 네, 그 내일 모레 27일 틱톡 스테이지 힙합플레이어 공연에 저도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와우 힙합 네, 많이 나오신가?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? 이게 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힙합플레이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아이콘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뱅뱅 뱅뱅 뱅뱅